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테슬라, 애플 급등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지만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막판에 다소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미국장은 사실은 그냥 정중동, 이번 주에 있을 많은 지표들 발표, 결정적으로 FMC를 앞두고 다들 관망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또 미국의 분기별로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됩니다. QRA라고 하는데 그게 예상 밖으로 좀 더 느는 거, 한 400억 달러 이상 느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분기에 대해서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원래는 유동성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빡빡하게 돌아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FOMC의 향방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FOMC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원래는 골디락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미국 경제, 이제는 미국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말씀 주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끔찍한 얘기죠.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결국은 성장률은 역성장하고, 경기는 역성장하고 물가는 높고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번 1.4분기 지난주에 발표되긴 했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깜짝 하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시장에서는 2.5% 정도의 상승, 성장률을 기대했는데 1.6%밖에 안 나왔고요. 반면에 물가는 예상보다 좀 더 나왔죠. 분기가 근원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기준으로는 3.7%를 기록해서 예상보다 더 높게,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 우려, 이런 것들이 생길 만한데요. 내용을 실제로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걱정할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성장률 측면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GDP를 구성하는 총 한 4, 5가지 내용 중에서 이번에 빠졌던 거는 재고, 그다음에 순수출이 마이너스로 간 거,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성장률을 끌어내는 주로 역할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소비자들의 소비입니다. GDP의 전체의 70%고 그 안에 또 70%가 민간 소비인데 그거는 3.3%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 단단한 성장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재고나 정부 지출은 2분기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전면적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국 대형 은행들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보고 있고 이 와중에 다이먼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더라도 1970년대처럼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도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는 소위 탄력성이 나오죠. 그것이 좀 더 탄탄하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지금은 소위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죠. 이게 양극화가 미국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여전히 저축률을 가득 갖고 있는데 하위, 소위 소득계층 중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미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소위 대형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하위권, 하위 소득계층보다는 중상위권 소득계층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 간에도 소위 경기를 느끼는 온도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 오늘같이 3대 지수 연말까지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미국인들 소비가 활발하네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을 일부는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금원 PC인데 금원 PC 물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3.7%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소위 연준이 목표라는 게 2%잖아요. 2%와 3.7%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3월 달만 놓고 보면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1, 2, 3월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지난 3개월 평균을 전월 대비 증가율을 3개월을 평균으로 한 것의 연율이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배가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10월 말, 11월 초를 바닥으로 엄청난 지금 우상향 주식시장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연료를 넣어준 분이 연준 파월 의장의 피봇,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금리이나 할 거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물가가 재상승하면서 이제 파월의 피봇이 불과 한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역으로, 역 피봇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세련자들은 아니야, 미국 지금 끄떡없어, 탄탄해라고 하면서 금리나 없이도 1990년대였을 거예요. 누렸던 주식시장의 호황을 다시 한 번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말씀 주신 대로 1990년대, 정확히는 1994년도에 소위 보험성 금리 인상이라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가 94년도인데 그때도 그런 금리 인상 시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 S&P 500은 94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거의 3배 이상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차트가 나와 있네요. 3.2배 정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거든요. 결국은 연준의 고금리 상황 하에서도 주가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강세련자들은 그 당시를 끌어다가 2번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당시는 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94년도 이후로는 근원 PC 물가가 2% 이하로 내려가서 1%대까지 쭉 내려갔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경제성장률이 3에서 5%대의 탄탄한 성장률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 이런 것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서 강세론자들의 기대대로 가려면 지금 다시 재상승하고 있는 물가가 잡혀야 되고 현재의 성장률이 적어도 2, 4분기 이후로도 유지가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골디락스가 다시 재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물가,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물가의 전쟁에서 연준이 승리를 연착륙으로 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 따뜻한 수프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물가가 무리 없이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가고 있는 시장 이번에 FOMC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고 오면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FOMC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거의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기대가 많이 줄었어요.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나 예측이 지금 연준 점도표에 나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시장에서 한 번, 많이 양보돼서 한 번이고 혹여나 이번에 인상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파월의 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위 성명서 발표한 이후에 기자회견 때 어떤 뉘앙스를 발표하느냐가 향후에 미국 시장의 금리 향방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FOMC 결과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봐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인플레이션 안정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7월 그리고 11월 FOMC 금리 인하 전망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미국 경제 연착륙 여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1990년대 스타일의 호황이 재현될 수 있을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 일본의 엔화 급등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엔화 장중에 160엔까지 돌파를 하기도 하고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정부는 모르셉니다. 일본 정부는 노 코멘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전략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정부가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 개입이 이후에 밝혀졌을 때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거.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제가 일본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되게 얇을 때, 적을 때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효과를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0엔대를 한때 넘다가 바로 155엔, 6엔대로 급락을 만들어낸 것.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은 시작이 된 것 같지만 대외적으로는 모르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2년 가을에도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그때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정말 통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결국은 양 나라의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양 국간의 금리 격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다시 우상향 추세잖아요. 일본 금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0%에서 1% 사이를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N화는 정확히 미국의 금리의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나와있네요. 결국은 붉은색 선이 일본의 N달러고 그다음에 검정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왜냐하면 일본의 국채금리가 거의 제로라고 본다면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상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가을, 겨울 때 한 세 차례 거의 600억 달러의 돈을 써가면서 시장 개입을 해서 다행히 그 당시의 N화 안정세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직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했었다는 거죠.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하락 기조로 갔었던 것이 일본 정부의 개입을 성공리에 맞출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는데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우리 FMC도 앞서서 해서 걱정이겠지만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걸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은 그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에 썩 프렌들리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N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N화의 상황이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산업적으로는 자동차 같은 기업들 경쟁, 다이렉트로 경쟁하고 있는 산업에는 가격 정쟁력이 우리 나빠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N화가 더 약세로 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N화하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변동성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N화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의 변동성도 커지고 약세를 조장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에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의 얘기를 남일처럼 볼 필요가 있으면 안 되고 일본의 N화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의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FOMC 앞두고 FOMC의 향방 그리고 N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디멘전 주 투자자분의 송재경 대표였고요. 이른 아침부터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